활동 중단 지석진 5주만에 정기업 목격! 왕의 귀환이다! 톡톡이 아이콘, 건망의 아이콘! 건망의 어스타! 기품의 어스타! 환영합니다. 이곳은 런닝건강원으로... 어우, 형 자주 좋다! 스트레스 질수를 측정할 텐데요. 얼굴에 치아에 삐뚤빼뚤한 치아. 아저씨! 아, 미안해. 다리 똥꼬가 이렇게 크면 어쩌다 그런가. 어우, 불타워! 나 진국인 거 있냐고! 뭐야? 한 껍질을! 찢었다! 나 스트레스 지금 가득 찼어요! 아, 나가요! 나가, 이 자식아! 내가 건강을 생각하면 나가! 건강 유듬 잡았다!